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늘 현 감독님 만나러 가거든요. 광고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초대를 해주셨어요. 처음으로 가는 거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날씨, 지금 시간이 누가 보면 이거 아침 아닌 줄 알겠는데 이게 아침 시간입니다. 처음으로 가는 스튜디오 촬영이라서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 촬영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브이로그 형식으로 어쨌든 촬영하시는 거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나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도 없는 강남역. 아무도 없죠. 처음 제가 가게 된 곳은 상암동 바로 옆에 있는 1호 스튜디오입니다. 맨날 TV에서만 보던 스튜디오를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기도 했고 그 공간들이 가득 찰 정도로 스태프분들이 꽤나 많아서 혼자 유튜브를 촬영하던 저로서는 처음에 좀 당황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. 날이 무척 더웠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에어컨 하나는 빵빵했습니다. 감각으로 좀 붙어가지고 카메라 인할게요. 하나 둘 셋 셋! 넣고 왜냐면 아까 그 봉투가 이 봉투보다 길었거든요? 이 봉투가 짧아서 너무 확대돼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. 이게 봉투 길이가 짧아졌어요 아까보다 그래서 오 좋다. 오! 좋네? 이 느낌 좋은데요? 한 번 더 가볼까요? 혹시 모르니까? 오! 오케이 된 거 같은데요? 뒤에 최대한 멀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탑승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지? 만 액션! 태훈 이민! 액션! 기본적으로 조명이 한 여섯 개 들어가는데요. 이게 조명 1 이게 조명 2 그다음 이게 조명 3 그리고 이게 조명 4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폼의 빛을 반사시켜서 은은한 빛을 냅니다. 네 여기까지 하고 간격을 제가 좀 좁힐게요. 자 명사 배우님 반발자만 본인 왼쪽으로 반에 반 아 네네 좋아요 그리고 양쪽 끝 두 분 이렇게 좀만 붙을게요. 네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죠? 오케이 컷 컷 한 번 더 갈게요 다음 촬영을 위해 탑차가 들어옵니다. 모든 씬 촬영이 끝나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겠죠? 정리해줍니다. 고기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밥부터 먹어야 되는데. 밥은 이제 다음에. 어떠셨어요 오늘? 일 잘 끝내신 것 같아요? 이제 편집해야죠. 이제 편집이요?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. 이런 삶이죠 뭐. 원래 이런거에요? 원래 이런거죠. 오늘 커트 잘 나왔잖아요. 커트 잘 나왔어요. 스토리보드로 그려놓은 예상한 것들은 다 담긴 해서. 이제 이거를. 또 어떻게 비비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.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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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잘 비벼야죠 이제. 잘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중요한게. 저도 중요하지만 항상. 먹고 살려면 또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. 아 그쵸 그쵸 그쵸. 진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었어요 진짜. 오늘. 부족한 자리지만. 너무. 제가 처음 만났는데 너무. 집중하느라 아무 얘기도 못하고. 아니면 다음에 불러주시겠죠 꼭. 다음에는 또 그냥 노는 자리로. 노는 자리로 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서 오늘 빨리 쉬어야죠. 뵙겠습니다. 피스. 안녕.